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저마다 자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주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완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생각을 논평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야당과 소통 나서냐 묻자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조선일보 수준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사슬처럼 오만 불통 윤석열 민심의 심판 남은 국정 3년 어떻게 되나 오만함이라는 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이지 않는데 신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집실에서 방침을 정하고 나면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관계없이. 조선 논조가 대통령이 오만했기 때문에 선거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 특히 사람들이 교육들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세신을 하겠다. 제 눈에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이번에도 표를 많이 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이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이따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나경훈 후보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제거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국힘에 있는 유능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표를 무자비하게 집어넣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선거대 이탈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도 60%대 사전 투표도 60%를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정말 나경훈 당선자는 동작 의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차를 여러분들 개조식 차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저를 계속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선거를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당일과 여러분들 사전 투표에 60%를 받은 정치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동작 의뢰 시민들이 엄청나게 여가 볼 때는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뭡니까. 가 가지고 몰포를 준 겁니다. 몰표를. 물론 사전에 여러분들 60%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시로 많이 뺏겨 가지고 오히려 류삼령 후보안께 넘어갔겠지만 당일 투표의 60%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서 국민은 표를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윤 대통령이 향후 3년의 국정운영을 위해 가지고 충분한 표를 준 겁니다. 충분한 표를 여러분들 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못 지킨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는 분이 국민들도 부정성 거 별로 관심인지 모르는데 공박사 tv를 많이 안 봐 안타깝습니다. 공박사 tv를 많이 안 보는 것은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것이고 알고리즘이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시킨 거죠. 그건 뭐 국회 정통부나 국회 과학기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안 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이 안 보는 걸. 국민이 안 보고 올라가 당하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이 표를 줬는데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선거 제도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진 사전투표 운동장 이었습니까 그거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표를 주지 않았으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쇄신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냥 보시게 되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여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어떻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국정을 쇄신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아무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정직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직함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나게 될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심 없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총체적 위기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직함의 이런 부족도 있지만 지적인 정직함의 부족도 굉장히 큰 건 거죠. 지적으로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앞으로 국정운영이 수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3년 남은 윤 대통령 최대 정치적 위기 인사건 행사조차 쉽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자업자득인 거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여소야대 국면을 탈피했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대통령은 앞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뭐로 하나 가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이 내세웠던 노동교육연금개혁은 물론이고 의사정원 등 의료개혁도 떠들어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뭐 협조 안 해 주겠죠. 계속 흔들 것이고 그다음에 사적인 정오심 같은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조국개혁당의 당대표도 아주 전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실에 의해서 자기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 때문에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조국 씨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박해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는 것도 없는 거죠 조국 씨한테 대해서는 시민들이 광화문을 띄쳐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사를 한 거지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최대의 문제점은 선거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이번 4월 10일 총선도 그냥 뭉개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제 방송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하고 보시게 되면 인천계양의료수는 사전투표를 7.92% 부풀려 가지고 만 74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네 분이 오실 때마다 한 장씩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표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천계양의 위가 사전투표 득표일입니다. 이 왼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거든요. 이런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2%포인트로 이겼거든요.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얼마를 졌습니까 12%포인트로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당일 특정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48% 사전투표 득표율 60%가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12% 차이 나게 만든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다도 양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0%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38%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12%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죠. 누군가 개입해 가지고 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미적분도 아니고 무슨 통계학도 아니고 그냥 이걸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것은 그냥 본인의 사신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 사례가 4월 10일 총선에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3%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57%를 받은 겁니다. 무려 14%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경쟁자인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41%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박용찬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5%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잘 싸운 겁니다. 55% 정도는 나오면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529표를 그냥 김민석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특히 김민석 후보는 마지막에 투입된 관외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겼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승부를 그냥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측의 권력을 넘기겠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 다시는 우파 진영에서 권력을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무슨 잠용이니 원희롱 씨니 오세훈 씨니 홍준표 씨니 이런 분들 대권에 대한 꿈이 있겠지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변호사들이고 다 여러분들 검찰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의 고대법대 출신의 그런 분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뭐라고 할까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상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파 진영은 권력을 못 찾아옵니다. 내가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이진 상태를 지금도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원희롱이 이긴 선거를 이재명이 이긴 선거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만표 집어넣어 가지고 박용찬 후보가 이긴 선거를 김민석 후보가 이긴 선거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만 1,529표를 넣어 가지고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잡용이니 무슨 구룡이니 해 가지고 다음에 대권 도전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권력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치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부터가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나 이 선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죠. 본인 제임하에 세 번 선거 부정을 다 당한 겁니다. 이번이 네 번째죠. 그리고 2027년 대선에 또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당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되찾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뭐 사람들이 표를 누구를 던지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어제 여름 방송됐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지나가 여러분도 다 부정선거를 다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저는 뭐 그렇게 과장해 가지고 없는 일을 만들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그냥 시청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인천계양인에서 분석 결과가 어제 다 이렇게 몇 표를 집어넣었는지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어제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제. 어제 나왔던 그런 총선 총정리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 상시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깔아뭉개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깔아뭉개고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 하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고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선거 결과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출적 공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깨알처럼 이런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등포의 김민석 후보도 더 이상 이런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몇 표를 집어넣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했는지 박용찬 후보가 만 393표 차이로 이겼는데 김민석 후보가 1136표 차이로 이긴 것을 성부를 조작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이번에 나온 것을 차이칩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8.15% 어떻게 뻥튀겠는지. 여기 다 나오네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43%였는데 57%를 뻥튀기 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이분 잘 싸웠습니다. 박용찬 후보가 55%가 나왔거든요. 대개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55%가 나오면 대개 안정권입니다. 그런데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55표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배가 55대 43으로 이긴 겁니다. 더 이상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1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가 57대 41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낙선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박용찬 후보는 참 안 됐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본인이 당선자인데 낙선자가 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우파진영의 정치인들은 이런 꼴을 당할 겁니다. 지금이야 서로가 좀 봐주는 게 있겠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일체 안 끼워줄 거라고요. 이번에는 107석 정도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지만 다음에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왜?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왜 나눠 가집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다음에는 내한테 대통령 자리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내부의 알력이나 이런 무슨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는데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안께 더해 준 선거였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젊은 날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어리석은지 자기 이익에 이렇게 눈이 가리게 되면 나는 다음에 대통령을 한번 하겠지. 그래서 뭐죠? 선관위 앞에 쫙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눈치 안 보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밝혀진 대로 내놓고 여러분 대놓고 조작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는 총선은 강서보궐 수준 정도 보궐선거처럼 한 겁니다. 강서보궐선거는 4.15 총선처럼 한 거고 4.15 총선은 2018년 또 지방선거처럼 한 거고 1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치러진 공직선거 2014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니까 사전투표 10주년 동안 치러졌던 10번 이상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두 다 일란성 쌍둥이 선거입니다. 조작방법도 동일하고 오로지 변수 조작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몇 표를 훔칠 것인가 조작감만 달랐지 일란성 쌍둥이인 겁니다. 꼭 같은 방법 꼭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다 일란성 쌍둥이 4둥이 5둥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고 그것에 맞춰서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속에 15.09%가 오셨는데 선관위가 몇 프로그램 뻥튀기 한 겁니까 22.64%로 신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기를 얼마나 부풀렸습니까 7.55% 부풀려 가지고 3만 7771표의 장무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계속해서 표를 집어주는 거 아닙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꼭 같은 방법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게으르 하기도 보다도 10년 동안 혁신 없이 똑같은 선거 방법을 부정선거 방법을 사용해 온 겁니다. 10년 동안. 하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이 단순한데 선거의 부정 방법이 핵신하기도 힘들겠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또 2027년 대통령성에 꼭 같이 실시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2, 300만 표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 또 대통령 만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의 동이 20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으니까 거소선상투표 그다음 20개 관내 사전투표에 있죠. 그래서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얼마나 쑤셔 넣는 거 보면 이게 염창동이잖아요. 20개 동 가운데. 염창동에서만 2,824표를 집어넣네요. 꼭 같은 방법을 쓴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방법을 썼고 다음 대통령성부터 꼭 같은 방법을 쓸 거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있는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다 표를 만들겠죠. 그러면 잘 보이는 친구들은 좀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쿡 찍어서 뭡니까 그냥 낙선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일한 방법 가짜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보다 5,647명보다도 2,824명을 더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8,471표가 염창동의 사전투표자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똑같은 방금 붕어빵처럼 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붕어빵처럼 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4월 10 그냥 네 군데만 본 겁니다. 네 군데만 봤는데 네 군데대에서 일어난 일이 뭐 거의 4월 10일 총선 전국에서 다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훈 후보 맨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대 몇으로 발표했는 거 아니까 류삼령 45% 득표율입니다. 나경훈 53%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온 제야 전문가께서 이 45대 53 숫자에 포함된 규칙 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45대 53이 아니고 38대 61로 나경훈이 압승한 겁니다. 38대 61로 나경훈이 압승했는데 14,530표를 유령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한 표도 땅에 들이지 않게 전부를 류삼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38%에 더해 준 거죠. 그래서 38%를 45%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점검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중앙선거안인 홈페이지에 다 공개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14,530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조달했냐 사전 투표자에 온 사람에 비해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을 부풀린 것이 9.2%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9.2%만큼 유령사전 투표자를 만드는 그 표수가 14,530표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류삼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38%가 48%가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사전 투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율 동작을 해 류삼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전 투표 득표율도 3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의 3, 3%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를 올려준 겁니까? 53% 정도 올려준 겁니다. 그럼 53 빼기 38은 15%인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의 15%만큼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몇 %를 여러분들 그냥 줄였습니까? 46%를 줄인 겁니다.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런 수치를 선관위가 다 만드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런들 이야기하는 논평을 보고 대통령의 자세나 국민의힘에서 당선자였지만 낙선자가 돼버린 후보들의 침묵을 보면서 그냥 이게 이 나라의 수준이구나 이 나라는 앞으로 이 소위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0%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에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나경훈 후보가 몇 표를 받느냐 62%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62%의 상당수를 여러분들 나경훈 후보의 62%의 표를 던지신 분들은 다음에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62%가 상당수가 여러분들 자리새로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그게 역으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할 수는 뭡니까 저걸 이롭게 하는 거죠. 류삼룡 후보와 함께 넘어가게 된 거죠. 62% 46%를 줄인 겁니다. 동작을 투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경훈 후보한테 당일 투표에서 60%를 주고 사전 투표에서 62%를 준 겁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하셔가지고 당일 투표하시게 되면 표를 안 뺏깁니다. 사전 투표하면 두 장당 한 장을 뺏기거나 세 장당 한 장을 뺏겨가지고 그게 상대방 표에 더해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능하면 사전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한 4년간 선거 데이터를 많이 만졌지만 특정 후보가 당일 투표에도 60% 대 진입하고 사전 투표에 60% 진입한 거 거의 처음 본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지면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 측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참 나라가 딱하게 된 거죠. 딱하게 돼가지고 모두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여이자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고 이제 국민들이 참정권을 선관위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의 처분에 따라가지고 그냥 정해주는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이런 가슴에 앉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그냥 공박사가 열심히 떠들고 또 가끔가다 이런 댓글에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에 나와서 거리에서 여러분들 또 운동도 하고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적어놨고 아니 공박사가 지금 64세가 되는 사람이 유튜브하게 사실을 알리기도 힘들 건데 거리까지 나와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글을 남기셨더군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 여러분들 순수 방송 준비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거리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데모도 하고 뭐도 해달라 얼마나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뭐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 좋아요를 한 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박용찬 후보도 재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신청 안 하죠. 왜 그러면 대법관들이 다 한 통 속인 걸 이제 다 봤잖아요. 그럼 민경욱 전 의원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박용찬 후보도 4.15 총선에 본인이 당한 것을 잘 압니다. 알지만 입을 다물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린가 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 서울동작동을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만 4천 5백 30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기에 관내 사전특표에 1만 5백 30표를 투입하고 관내 사전특표에 400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특표 사수 5만 8천 118표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고 4만 3천 5백 80표 4분의 1은 1만 4천 5백 30표는 선관위가 제조 생산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홍영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재료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4천 5백 30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특표를 조작을 한 거죠. 실제 사전특표는 27.34% 발표 사전특표는 36.94% 이렇게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9.2%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것이 1만 4천 5백 30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류삼령 후보가 실제로 사전특표는 37%밖에 안 되는데 1만 4천 5백 30표를 더해줘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류삼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은 53%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경훈 후보는 진짜는 사전특표율은 62%인데 선관위 발표를 보게 된 46%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런 방법을 2027년 대통령 선거법이나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국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참정권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딱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고착화가 돼가지고 그냥 선거가 그냥 하나의 이벤트 쇼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계속하기 위한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 것이고 그냥 착 여러분들 뭡니까 엎드릴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재검표 신청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제 학습된 무기력함이 있는 겁니다. 재검표를 신청해봐야 지역선관위가 위조투표지 넣어가지고 투표함을 완전히 통괄이 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대법관들은 다 덮을 것이다. 그렇게 다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된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함이 지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빼기 당일투표일의 이런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뚱뚱하지 않습니까 13% 12% 12% 이렇게 홀쭉하죠.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조작에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제야 전문가가 복원한 상태가 이건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정말 동작을 구민들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정말 대단한 신분이 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6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완전히 몰표를 나경훈 후보안께 그냥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박용찬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55%를 차지했는데 조작을 통해가지고 패배했습니다. 나경훈 후보도 55% 정도 여러분 얻었으면 패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이전에 나경훈 후보가 조작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최소 6% 이상 정도의 득표율을 올려주셔야 나경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내보냈는데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나경훈 후보는 60%의 당일투표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종합버전인 겁니다. 이 간단한 도표안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던 일인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처럼 침묵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냥 승관위와 한패가 돼가 여러분들 이 체제를 유지할 거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한 조작국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냥 솔직한 그런 표현인 거죠. 물론 사람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대한민국이라 부르시고 아무튼 간에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고착화된 그리고 체질화된 나라가 이미 10년째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얼마나 질기고 여러분 강하겠습니까 대법관들이 뭉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다 발표해도 그냥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심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든 거죠. 이게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들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나오네요. 나경훈 후보가 류삼령 후보를 얼마나 격차로 이겼는가 하니까 2만 4,036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것을 1만 4,530표를 류삼령 후보의 사전투표특보소에 더해줘 가지고 그 표 격차를 9,506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1만 4,530표를 류삼령 후보의 사전투표특보소에 대해 가지고 표 격차를 2만 4,000표에서 9,500표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고 저는 이것이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물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지금 나이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다 키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내 안께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채널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탄압을 받아 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줄기차게 여러분들 이 거대한 악과 대항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촌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중산증 출신이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주변의 친구들 다 계산해가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남 좋은 일 왜 시키노 이거죠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면 되는 거지 남 좋은 일을 왜 시키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촌 출신이라서 주판 두드리기가 좀 조금 이렇게 더디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래서 되나 이런 간단한 의문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의 탈을 쓴 것도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이 진실을 다 깔아뭉개서 되냐 2만 4천 표 이름 격차를 낸 후보의 표를 9,500표로 줄여놓은 걸 보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통계학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통계학과 교수님 가운데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뭐 불편하겠죠 국가 지원금 반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동료 교수들 함께 찍히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다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내려가는 겁니다. 나라가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만지면 웬만해서 못 이깁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가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후보들로 하여금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모셨는데 스튜디오에 그때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박용찬 후보입니다. 박용찬 후보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찬 후보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민경욱 후보와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번에는 됐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도 무재비하게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주면서 이번에 패배를 한 거죠. 당일 투표에서 55%를 받았는데도 패배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55%를 받는 것은 당일 투표에 압승한 겁니다.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낙선시켜버린 겁니다. 윤희숙 후보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윤희숙 후보도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전에서 황교안 후보하고 이런 설전도 좀 벌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의감이라는 것 선학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이익을 선택하는 겁니다. 배움이 많고 적고 이런 게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리화되고 개량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 정도 되면 그냥 차익값 그래프 하나만 보는 것만 하더라도 선거가 조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학이 상당히 경제학 분야에서 명문입니다. 그러나 다 깔아 뭉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작 이번에 본인이 부정선거에 타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는데 경선에 탈락한 거지 않습니까 경선 결과 1차하고 예선하고 본선 보면 이상하잖아요. 하태경 의원은 평생 동안 그렇게 본인이 선거 조작의 피해자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제도화돼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일상화됐을 때 우리 집 애한테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내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축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진에 들으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만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윤희수 후보도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고 본인이 살아 생전에 선거 부정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윤희수 후보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의 지난번 방송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조금 더 정교하게 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는 걸 찾아 냈기 때문에 몇백 표 한 2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 426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8.04%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8.2군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를 보게 되면 득표율이 52대 47인데 진짜는 윤희수 후보가 이긴 겁니다. 45대 53으로. 45대 53의 이름 승부도 그냥 한 1만 4천 장 정도 집어넣으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그쪽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더블당 쪽이나 아니면 더블업뉴당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줄을 서야 이제 뭐 강급 물량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 쪽에 줄을 서야 이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표를 집어넣게 되면 차이집 그래프가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집 크기 사전빼기 당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 이제 분석을 딱 해보면 여러분들 1만 4천 262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만 4천 262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1만 4천 표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유니스 후보는 국회에서 아주 명연설 때문에 전현희 후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명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도 그냥 뭐 미련 없이 그냥 사표를 던질 정도지 않습니까 사람들 내리 속에 상당히 아주 프레시하고 강단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인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만 4천 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1만 1378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2,88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하고 관내를 조작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관내는 사전투표는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고 관내는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사용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번 그런 분석보다도 좀 정교한 분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1만 4,262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뭐 그렇게 더하고 나면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윤희숙 후보가 8,047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이 추정치는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뭐죠 제거한 상태입니다.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1만 47표 차이로 윤희숙 후보가 이겼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1만 4,262표를 더해 줘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로 이긴 걸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유니숙 후보가 되들지 않을 테니까 선관위가 다 아는 겁니다. 정치 계속하려면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선거부정 부부부 뭐 정정 이런 거 여러분 떠올리게 되면은 이 땅에서 정치는 못한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유니숙 후보가 8,047표로 이긴 선거를 6,478표 차로 패배한 선거로 발표했는데 이걸 유니숙 후보가 정확하게 알면은 선관위에 대들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작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일은 가장 정직한 기준이 됩니다. 조작을 판별하는데 선관위가 전현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을 59%로 발표한 겁니다. 무려 14%를 더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샤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당일투표에 4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일을 59%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14% 플러스. 유니숙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53%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 40%를 받아 여러분들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마이너스 13%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대략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8% 정도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러면 이게 조작이 된 거죠. 사전투표 득표일이. 그래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전현희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율 추정치는 득표율은 4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46%. 유니숙 후보는 52%입니다. 비슷하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6%하고 당일투표 득표 이게 정상인 겁니다. 45 46 53 52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두 개 빼면 오차범위 0에서 3% 내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59%를 어떻게 만들었나 14262표를 투입한 겁니다. 14262표는 어디서 왔냐. 국민들한테 실제 사전투표율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쏘긴 겁니다. 이종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59%를 뻥튀개가 이런 표를 14262표를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정규재 씨나 이런 분들이 선거부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로 이야기하게 되면 숫자를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 되는 거죠. 숫자는 여러분들 봐주는 게 없습니다. 무지막지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숫자가 그냥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과학입니다. 무속이 아닙니다. 조갑진 씨 같은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날뛰고 하는 게 다 먼 거 아니 그냥 무속인 거다 무속. 젊은 나라는 필력을 날렸지만 무속을 무속 3개씩 가는 겁니다. 숫자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만들었으면 여기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25.55%인데 얼마를 발표했는 건 33.65%로 발표를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8.04% 부풀린 거 아닙니까 이게 14262표인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 후보가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46%인데 선관위가 뻥튀기를 해 가지고 59%로 만들어준 거죠. 59%로. 이게 성분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유니숙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3% 얻었으니까 박용찬 후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53%도 상당히 선진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2020년도 4.15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52% 53% 정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뭐죠 당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55%를 받으면 대개 안정권인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조작해서 당선시킨 것은 상당히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대개 55%면 당선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분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빼기 당일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이거는 그냥 이 숫자 자체가 뭡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관위 측에서 일제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입 다무는 것이 본인들이 가장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좋은 거니까 왜 숫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 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숫자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사전빼기 당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17% 16% 11% 차익값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14% 14% 14% 15% 16% 14% 미친 수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중구 성동갑에서 전현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신문은 다 거짓말 논평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 참 양심 있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제가 이렇게 공적 이슈를 하더라도 후반부에는 좀 열린 세상 역동조를 변하는 세상을 제가 다루는 겁니다. 저도 출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에서 찾아낸 규칙 세 표당 한 표를 훔쳐간 것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훔쳐간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진짜 차익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25.5%에서 33.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함께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25.5%밖에 안 되는데 33.6%가 참가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한 건 그만큼 조작을 많이 할 수 있는 후보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 듯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역대 사전투표 다 증가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본투표 한 40% 하고 사전투표 한 60% 할 겁니다. 지금 호남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거의 60%대에 육박합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하고 더 심하면 나중에 선관위가 더 용기 100배 해가지고 70% 80% 그렇게 올려갈 겁니다. 10년 20년 가게 되면. 그래 나중에는 여러분 10% 2%만 당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마친 다음에 다 놀러 가겠죠. 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유튜브 방송에 예산돼 가지고 여러분들 강구하겠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그래 사전투표하고 다음에 놀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죠. 다 이러면 그렇게 국민들이 다 그냥 가재 붕어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밑에 제야 전문가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곤한 겁니다. 전현희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당일 비율이 뭘 이야기하는 0.7위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전현희 후보가 72장의 사전투표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4262표를 더해 줘 가지고 1.2가 나온 겁니다. 전현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122장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 그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표도 윤희숙 후보한테는 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는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받은 거나 그다음에 조작 이후에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70장을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인 겁니다. 이걸 다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마치자마자 한 4, 5시간 만에 뭡니까 조작주모를 다 파악을 해버린 겁니다. 하루도 걸릴 필요가 없거나 몇 시간 만에 다음 대통령상에서 이러면 한 2시간 만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정원영님께서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죽었죠. 홍 박사님 왜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뜻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국민 대하는 선관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 대하는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대법관들 보시면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닌 거죠 국민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 중구 성동구 갑에서 일어난 일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이 이 그래프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작업 분석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좀 학구조를 썼지만 사전투표 조작 분석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 나라의 정직함이란 것이 너무나 많이 결려돼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렇게 정직함과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거를 보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지도청들이 날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학대 방안을 끌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관리들이 지적으로 게으를까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할까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정직함 만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적인 정직함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지적 사기의 바탕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좌파들이 그거를 많이 하죠 소득주도 성장 소득을 늘리면 성장이 된다 임금주도 성장 그게 완전히 지적 사기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적 사기를 가지고 임금 생태계를 완전히 이런 부슈벌인 거 아닙니까 탈원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적인 정직함이라는 것은 인간적 정직함의 연장선상이 있는 거죠 인간적 정직함 따로 지적 정직함이 따로가 아니고 두 개가 이런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가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사기도 많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다 조작됐지 않습니까 출구조사가 다 조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맹백한 사실을 보고 다 입을 다물고 다 조작이지 않습니까 사기고 여러분 윤희숙 후보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주 명문대학인 유서가 아주 깊은 대학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이 대학하고 인연이 있죠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분야에서는 탑 테나 들어가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과연 윤희숙이 자신이 당한 만 4천 표를 투입해서 당선된 자신을 낙선자로 만든 것을 항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유명한 것은 이게 러시아 마조루카인가 뭐 그렇죠 이 큰 참 혼재들도 뛰어나네요 큰 인행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읍면동 전국의 한 3천 개 정도의 읍면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분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윤희숙 후보의 선거를 투표소 단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하게 사전 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대개 대한민국은 한 2번만 하더라도 투표소가 한 만 4천 개 정도가 됐을 겁니다 만 4천 개 대만이 이제 투표소가 만 4천 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투표는 중앙집중화를 시켜가지고 투표함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만 대만은 만 4천 개 단위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결되면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죠 개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권화된 만 4천 개가 동시에 이런 개표가 되니까 두 시간 만에 이런 선거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희숙 후보의 4월 10일 총선 중국 승동국합에서 어떤 식의 조작이 있었는가를 더 명확히 보시려고 하면 뭘 보면 되는가 하니까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을 보면 됩니다 이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윤희숙 후보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너무 많이 입력되면 헷갈리니까 그걸 일단 분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분리가 이 사진입니다 이게 중국 성동국합 윤희숙 전현이가 출마했던데 이 선거에 응봉동 투표소가 3개가 있습니다 응봉 1동 투표소 응봉 2동 투표소 응봉 3동 투표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게 평균 값입니다 응봉 응봉동 제1, 2, 3 투표소에 사전 투표 득표율 전현이 59% 윤희숙 40%입니다 사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응봉 1동 제1투표소 사전 당일 응봉 제2동 투표소 사전 당일이 아니고 사전 사전 응봉 2동 41대 57 응봉 3동 42대 57 여러분 이거를 평균 값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전현이 후보가 42%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5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의 평균 값이 기준점입니다 당일 투표를 전현이 후보가 42%를 받았는데 모든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를 사전 42%를 받았는데 관내 사전 투표는 59%인 겁니다 그러니까 응봉동 제1투표소의 당일 투표 당일 투표 득표율 전현이 44, 41, 40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평균 값이 42%인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59%인 겁니다 17%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윤희숙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제1투표소의 당일 투표 득표율 55, 2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57, 3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57 평균 값을 구하면 56%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율 얼마입니까 40%입니다 마이너스 16%입니다 플러스 17, 마이너스 16입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왜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 투표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규칙을 사용해야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조작은 투표소 단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걸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인 유니스 후보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캡처해가지고 유니스 후보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조작했구나 이걸 모르겠습니까? 유니스 후보는 잘 알겠죠 이걸 보면 이게 조작이 됐구나 여러분 이런 짓을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대 선거입니다 2024년 선거 2020년 선거 2016년 선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보셨고 2020년 4.15 총선 보유 조작한 겁니다 당일 투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48%입니다 그리고 제1투표 제2투표 제3투표 거의 비슷합니다 48%하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홍익표 후보 얼마입니까? 60%인 겁니다 얼마를 대해줬습니까? 플러스 11을 대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 47% 사전투표 득표율 36% 14%를 빼버린 겁니다 11%를 빼버린 겁니다 4.15 총선을 조작했다는 거죠 모든 동에서 다 정직한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평균값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못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맨 위에는 거소선상 여러분 밑에는 뭐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가장 밑에는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선거가 제외국민투표입니다 69대3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관외사전투표 59대40 이런 수치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소선상은 손을 대지 않았고 올해 이번 선거에서 거소선상투표는 표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사전투표는 59대40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69대30 제외국민투표는 항상 밥입니다 그냥 투표하면 다 조작합니다 69대30입니다 이번 선거가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4.15 총선도 48을 60으로 올려준 거죠 그리고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가 어떻습니까 60대33 제외국민투표가 어떻습니까 52대42 여기는 거소선으로 손을 댄 것 같네요 56대29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46대48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사전 당일에서 사전 60% 당일 60% 사전 62%의 득표를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제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동작을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발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그럼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 2016년입니다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2% 당일 투표 득표율 40% 거의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여러분 당일 투표 득표율 거의 비슷합니다 38 43 3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당일 투표 득표율 43% 사전투표 득표율 45%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 위에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이때는 2016년 총선에 제외국민투표는 조작을 안 갔는데요 제외국민투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6년도도 조작을 했거든요 국외 부재자 투표를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조작했을 겁니다 2016년도에는 2014년도에도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역대 선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후보가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 4.15 총선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하고 여러분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진실을 대하는 태도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남녀거나 아니면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고유한 그런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윤희숙 후보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안 봅니다 윤희숙 후보가 잘 알더라도 그냥 침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똑같습니다 다른 걸 보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이거는 이제 엉봉일동 밑에 성수일가제일동제일투표소 성승일가제일동제일투표소 투표수 단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47% 36% 36% 45% 평균값 당일투표 전현위 득표율 39% 사전투표율 56%입니다 몇 표를 대준 겁니까 13%를 대준 겁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출발하려면 그냥 더블당 쪽에 줄 서는 게 훨씬 더 낫죠 이번에 이현주 씨 그쪽이 줄 섰지 않습니까 올해 몇 번 더 할 겁니다 국회의원 그게 이변이 없으면 정치가 이런 특정 세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그쪽이 자원배분의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광금 물량이라든지 취업 취직 그다음에 입학 이런 거 다 덕을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목을 이런 빼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이걸 보고 항의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 총선 2021년 총선은 100%고 45를 58로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 39를 56으로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보내주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윤희숙 콜롬비아 대학 박사님께서 이걸 보고 선관위에 따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출시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면 출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 박사고 무슨 서울법대를 나왔고 뭐 이런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뭉개에 이러면 뭉개는 겁니다 턱수동 검사 30년 한 여러분들 윤 대통령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뭉개에 이러지 않습니까 뭉개에 그냥 뭉개 뭉개 뭉개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죠 원희롱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롱 씨는 1982년도 학력고사 전국수석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양반인가요 원희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순거죠 50대 47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가 개입해 가지고 53대 40으로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죠 인천 계양구 어뢰 투입된 사전투표지는 만 74표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는 7.91%를 부풀린 겁니다 선거를 다 만든 거죠 표를 투입해 놓으니까 좌우대칭의 데칼쿠마니 모양의 아주 큰 여름 규모의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99.9% 정도가 아니고 분석을 딱 하게 되면 만 74표를 투입한 겁니다 만 74표를 투입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의 7,828표 관내 사전투표의 2,246표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세 사람당 가짜 위조투표자 한 장씩을 전산조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실물 위조투표의 투입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하는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2,327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이름 조작했습니까 만 7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7,747표짜리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라첼레님 고맙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이렇게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데 이걸 항의하겠습니까 대통령 한번 해야겠는데 상관이 않게 대들겠습니까 아니 당신들 왜 표를 조작해가 내를 낙선시켰냐 그렇게 대들겠습니까 입 다물겠죠 대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8%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프로를 뻥튀기 했으니까 60% 뻥튀기 한 겁니다 플러스 12%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2%만큼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럼 원희룡 함께 얼마를 빼앗었냐 원희룡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투표를 몇 프로 줄였습니까 38%입니다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 정도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의 24에서 25%만큼의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차이집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그냥 이게 100% 조작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민국이 죽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정의감이 이걸 보고도 대통령께서 뭉개는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온 대통령께서 이걸 다 뭉개는 겁니다 대통령과 모든 고간대작들이 다 뭉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치 못 본 것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글씨를 써놓은 게 멋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에 이재명 후보가 4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0%를 받았다 그건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법칙은 뭐죠 조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은 모집단 모집단으로 추출됐기 때문에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의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대수의 법칙이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원희룡 씨가 모르겠냐 이야기죠 다 알 거라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서 4년 정도 시간이 흘데 지금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7.91% 뻥튀기 한 거지 않습니까 7.92%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 인수 기준으로 24.03인데 몇 표를 뻥튀기 합니까 31.93%를 뻥튀기 한 겁니까 국민들한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렇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나라에가 너무나 안심한 겁니다 그냥 소돔과 고무라 비싼 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사기 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만 74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6%밖에 안 됐는데 몇 프로를 만들어 준 겁니까 60%를 만들어 줬잖아요 46%를 60%로 만들어 준 겁니다 만 7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뻥튀기 해놓기에는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2 이재명 원희룡 마이너스 12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조작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조작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희룡 씨가 되들겠습니까 이번에 제이아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맨 위에 거소 손상이고 밑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60% 대 37% 엄청나게 조작한 거죠 그다음 더 심하네요 세상에 재외국민 투표 81% 대 17% 재외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재외국민 투표는 그냥 밥입니다 밥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81 대 17입니다 얼마나 표를 쓰셨나 좋겠네요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59% 대 30%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44 대 53 당연히 44 대 53이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 대 53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계산이동 제1투표소의 당일투표 득표율 44% 2투표소의 당일투표 득표율 45% 제3투표소의 당일투표 득표율 45% 평균값이 44% 나오는 겁니다 차이를 얼마만큼 내준 겁니까 플러스 14%를 내준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6% 정도 차이를 낸 겁니다 마이너스 14% 차이는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계산이동에서만 24%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4%만큼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1982년 또 학력고사 전국수석을 한 원희룡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러나 정치는 계속해야 되고 성관이 않게 밑보여 가지고 여러분들 정치하기는 쉽지 않고 입 다물겠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21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사전투표도 별 51%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이 송영길 후보의 탄탄한 지역구 기반을 갖고 있는 선거구가 개양을입니다 이게 크게 여기서 조작을 안 한 것 같네요 51대 50 당일 투표 득표율 45대 사전 46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외국민투표 53대 44 이걸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송영길 후보도 조작을 했거든 4.15 총선에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게 되면 계산 이동에서는 조작이 안 됐네요 그리고 2016년에서도 조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35 35 41 42% 23 23% 조작을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 거든요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에는 거의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원희룡 후보가 이걸 항의하겠냐 이야기죠 이런 걸 보고 왜 내가 당선자인데 낙선자로 만드느냐 내가 2327표 차이로 공 박사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내가 이재명 후보를 끊고 승리했는데 왜 7747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드느냐 그 선거관리위원에 대들겠습니까 대들지 않죠 그래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대열에는 직위와 어떻든 학불이 어떻든 지력이 어떻든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대부분 다 입을 다무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 경우는 제가 은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패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리한 거니까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 박사님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설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여러분 좀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더 쉽겠죠 어떤 종류의 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알겠다 그건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 제가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현상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추정치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선거 데이터를 다 복원시켜서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4만 616표 이재명 후보가 3만 8,290표를 얻어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다 한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4만 8,000표 원희룡 후보가 4만 표로 7,747표 차이로 이긴 걸로 발표했다 표를 1만 74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승부를 바꿨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단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걸 여러분들 만드는 데는 매일 6시간 7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보고 이해를 안 되면 뭡니까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세상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보시고 보면 통계 수치는 이해가 되는데 봉인지를 뚫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 투표를 몇 장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수만큼의 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꼭 같이 표를 집어넣었으면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할 때 투표함 수치가 맞지 않아 가지고 다 여러분들 빼내 가지고 파쇄 분쇄하고 새 투표지를 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거 따로 실제한 거 따로인 거죠 그리고 수사관 영역입니다 표를 집어넣는 걸 수사하는 건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검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 남구 사례처럼 앱선 프린트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을 받게 되면 딱 정해진 구격에 따라서 좌우 여백이 일치하고 상하가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위가 많이 남은 위가 이만큼 남은 투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발견된 것이 한 장 두 장이지만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함에 들어있어 가지고 개표소에 온 투표 용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관인들이 발표 모니터상에 떠오르는 사전투표자 수하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오신 분을 측정해서 하는 것하고 실제 사전투표자하고 발표 사전투표가 다르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전산조작을 가장 현장 레벨에서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남구시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파쇄한 종이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표를 가라치게 하게 되면 일부를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하고 하는 것은 수사관들이 범인들을 피의자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 수사하면 검시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역대 선거를 모두 조작한 것은 선거에서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건 숫자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200표를 받았고 인격증이 100표를 받았으면 홍길동이 이긴 거 그 수치는 불과역적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다 중앙선관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탐구를 많이 했지만 현실적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재명 원희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그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만큼 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숫자는 확보된 것이고 표를 집어넣는 것은 투표함을 까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